헤어컷의 고수 한봉구 헤어디자이너 깐느 미용제에서 그랑프리를 거머쥔 이창협 헤어디자이너 엣지있는 여성 헤어컷, 멋진 남성 헤어컷 펌, 어린이 헤어컷, 상큼하고 엣지있게 명품 미용실 253-581-3383 레이크우드 신신백화점 옆 명품 미용실 86년대 소방선 알카이가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건조 당시 알카이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방선으로 불렸으며 1927년 오클랜드에서 건조됐습니다 크레이크 멀린은 이 배의 실소유자인데 더 이상 선박 유지를 할 수 없어 이 배를 팔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는 3개월 전 스케지탕에서 1만 달러를 주고 알카이를 구입해 작년에 시애틀시가 알카이를 매매한 뒤 네 번째 주인이 됐었습니다 123피트 소방선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웹사이트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웨딩 장소, 투어보트, 박물관, 특이한 느낌의 레스토랑 그리고 연료 보급용이나 고기잡이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카이는 8,920갤런의 연료를 채울 수 있으며 보급 장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동급 중 가장 힘센 기종이며 1947년 가솔린 엔진에서 GM사의 500마력 디젤 엔진 두 대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레이크 멀린은 현재 소방선 알카이를 5만 6천 달러의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